자 이 가시복 자식 혼내주자고 가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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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염을 채집하라구요 이왕 잡는거 수염채집 오케이 그런것도 있었죠 차가나볼 은근히 신기한게 많다더라 여기 개구멍 있었죠 기억이 맞다면 여기 개구멍이 있었어 그렇지 여기서 몇번으로 이어진 개구멍이지 이거 어둡다 어두워 불좀 켜두지 오 일로 바로 나오네 완전처럼 차가나볼 시작맵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6번 아 쌩큐요 여기서 요거 캔 다음에 조사를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쌩큐요 6번 아니였던거 같애 5번 아니였던거 같애 됐다 됐다 여기 아니네 저기서 냄새가 나는군 저거 같애 공기방울로 찾아내는게 아닌가 5번 같애 5번 같애 6번 없는거 같은데 냄새가 아냐 여긴 5번이다 자 되게 수월하게 잡을거야 막 무슨 꼬랑지를 자른다니 무슨 무슨 뭐 어 뭐지 그 그 전구를 빠개버린다네 그런거 절대 안할거에요 이번엔 그냥 냅다 펼꺼야 수염채 오 됐다 수염채집 오호호호 이게 수염채집인가요 아니야 어 모르겠네 이게 뭐야 페인트 아 이거 아니네 이게 아니네 아 낚였다 어 페인트 열매가 나온거 같은데 그러니까 아 이 자식 어딨는거야 냥 일단은 광석 부족하니까 조금만 춘당하고 저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지금 엇갈렸나 6번으로 간거 같은데 엇갈린게 틀림없어 타이치님 반갑습니다 엇갈렸어 이거 아무리 봐도 엇갈린거 같음 4번? 헷갈리네 6번 한번만 더 가볼게 난 엇갈렸다에 한표 걸지 저깄다 아니네 아 이 자식 아 이 자식이 벌써부터 멘탈을 흔들고 있어 이 자식이 이거 아 이거 위유 위유 4번인거 같습니다 4번 시장맵이 꽉 정해져있는게 아닌거 같애 물좀 맑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 구정물이고 뭐니 이거 자 4번 의외로 8번일수도 있는데 설마 에이 설마 어 여기서 냄새 아 저기있다 저거다 저거 이거죠 이거 100% 이것은 열매 왜 튀어나와 어 이거 안풀려 아우 됐다 채집하다가 찔릴댕AD 했어 깜짝이야 좋아 그냥 막 쑤셔줄거다 사정 봐주는거 없이 그냥 막 쑤실게요 저 내려오는 것도 공격이야 어뢰 발사 좋구 어뢰 발사 그냥 쑤셔버리겠어 원 투 쓰리 그렇지 어뢰 간다 자 잘 도네 정말 하나 둘 셋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막냐 피하고 어뢰를 준비하시고 가자고 어허우 아 쟤 왜 뒤로 가냐 요자식이 차가나볼팀 저기 전구 육질이 매우 야들야들해서 그런가요 아 그래요 근데 노리는건 굉장히 어려워 한번 그럼 노려볼까요 육질이 연하다는 그런 말씀 아 뜨거 저걸 어떻게 노려 말도 안돼 어 움직이면서 바늘 구멍에다가 실기는 그런 난이도 라니까 대검 원차지만으로도 거의 경직 유발시킬 수 있다고 오 그래도 때렸는데 렌스로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좋아좋아 노려지네 저게 오 노려지네 노렸어 노렸어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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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애허허허허허 렌스로 무리라고 가능한데요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너좀 내려가면 안되냐 조금 시야가 불편하네 오 나갔어 오! 나갔어?! 이냐 식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바보 녀석 너는 진짜 큰일 났다 후회될 짓으로 한 아아 아니다 아니다 아 3번 쪽으로 이동한거구나 아.. 젠장 젠장 저 전구는 나중에 촌장 아들내미한테 갖다 바쳐야되기 때문에 지금 부숴두는게 상당히 이점있다 고맙습니다 눈 말고 뭐야 이거 아 이자식이 지금 아랫패드 보고있었는데 전구 부수자 전구 어 뭐야 나 카운터 쳤는데 어어 위험해 어어어 일단 화가 났을때는 제가 좀 위험하니까 안들어먹네 왠지 될거라고 생각했거든 와 이거 아래쪽으로 움직이는거 아래수영 굉장히 좋은거같애요 하나 둘 셋 아래수영 비분노상태일때가 아무래도 데미지가 조금 더 꽂을테니 지금 전구를 노려보도록 하죠 지금 노분노 아 지금 들어먹나? 아니네 음복탄 타이밍 모르겠어 너 음복탄 뭐냐 이거 왜주는거야 지난번에 배웠던거같은데 또 까먹었어 자식아 아야 어디야 어디가 앞이야 화났다 성공 아아 이거 안 막아지네 태양권 썼어 뭔가 악함 같은 것 때문에 흠 일단 빨려가지마시고 한 3초만 있다가 1 2 3 더 하나 둘 셋이요 막았다 이번엔 막아줬네 하하 잘 모르겠네 오우 다리 저런줄 오 깜짝이야 어디갔어 어라 어디갔지 흠 이 자식이 어디로 갔을까 뭐야 사라졌어요 8번으로 간거 아닐까 8번간거 같기도 한데 여기서 예예예 8번갔네요 8번으로 이동해보죠 설마 벌써 피가 포획피가 됐을거라 생각하시나요 아리까리한데 좀 너무 잘 때렸거든 쓰읍 이거 쟤 아리아리 하네요 한번 시도라도 해볼까 보자 자 두근두근 자나? 음 일단 전구로 뽀개야지 잘거라고 생각해요? 리얼리? 보자 한번 아 섬광이 뒤쪽에서 터진거에요? 그래? 아 이 바나나들 진짜 바나나 음 아마 이건 꼭 해야돼 아 이거 왜 안되지? 얘 표시가 안뜨네 아 이런 젠장 자고 있는데 안 자고 있는지 몰랐어 이게 자는거에요? 오마이갓 전구 노릴거야 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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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나나 아 바나나 비켜 나 전구 부숴야돼 전구 아 잘때는 안쾌진다고요? 아 그랬어요? 난 기억을 못해 얘 너무 생소해가지고 한번 듣고 땡이요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구나 기억이 안나 아 자고 있을때는 또 채집이 안된다고 하시네 한번 캐보고 싶었는데 자식아 전구 전구 부숴야돼 안돼 죽지마 아 바나나 아 바나나 전구 아 저 바나나가 돌았나 진짜 자 아니 왜 갑자기 거기서 날 쳐다보지? 어 이상하다 어그로를 갑자기 나로 바꾸네요 이상한 녀석이야 얘 뭔가 다르다니까 먹어 이거 아 진짜 더러워서 아 수중전 아 좋다 어 아 아래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 자식이 치사하게 아 바나나 아 비켜 랜스의 주적 바나나를 죽이자 이거 어 멍 때린다 오호 성공이야 헌터 여러분 아야 이제 빨리 이거 깔고 어 포획하자 자 들어오시라 들어와 어 이거 근데 어허 엑스축 와이축 다 봐야되기 때문에 걸릴까? 걸린거야? 요녀석 잡았다아 으하하하하하 성공이다 와 War 10분 uur wa 10분 10분 그력이 그렇게 높은편이 아니에요? 으쩐지! 대단히 이녀석도 재밌는데? 막 쑤셔버려야되겠다 색깔이 되게 어두워서 잘 안보였네 원래 한개 나오는 템이라고요 오마이갓 완전 싫다 하나씩 나오는 템이에요? 참 바나나 대검 한 번 만들기 더럽게 어렵구만 이거 바나나 근데 대검 괜찮을 것 같아 하나 만들어두면은 잘 써먹을 수 있겄지 어 내가 원하던.. 원하던게 뭐지? 이건가? 이건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어 두개 나온거 아닌가 지금? 잘 기억이 안나네 어 두개 나왔어요! 오케이 하얀거는 이제 전구였고 나이스 전구도 나왔고 수염도 나왔고 나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나이스!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만 더 잡으면은 어 저자식을 완벽하게 바나나 대검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요 아싸 좋아졌스 기분 좋아졌스 전구는 이제 나중에 촌장 아들내미한테 건네주면은 참 좋다고 한단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수월한데요? 지난번이랑 좀 다르게 되게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스 음 됐다 한번 더 가자 대검으로 한번 해볼까? 음 대검으로 한번 해보는건 어때? 예 갑자기 대검이 또 땡기고 그러네요 대검 어때요 대검? 축맞춤으로? 가자! 음 으흠흠흠 으흠흠흠흠 음 음 이번에 목표 첫번째 조우에서 한번 녀석의 더듬이를 갈머리랑 한 번 해볼게요 아까는 좀 어물쩍거려가지고 좀 실패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도전의 보자경 흥어령 가자고! 음 그 수염에서 뭐 좋은거 나올까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저 지금 한번만 알려주실래요 이거 잘 기억할테니까 음폭탄은 언제 써먹는거지 우리 등어룡을 대상으로 해서 음폭탄은 타이밍이 언젠가요 어 이거 주는 이유가 분명 있을거 같은데 이거 잘쓰면은 시간단축이 딱 될거같은데 일단 물광을 캐야돼 물광 물물물물물 캐야돼 땅에 숨어있을때 쓰면 된다고요 오케이 되게 쉬운거였네 첫번째 조우하자마자 그냥 던져볼까 아 숨어있을때 그렇쿠 어 등어룡이네 음 얘 여기 아니야 5번이었어 5번 자 여기도 아니야 여기도 아니고 4번이네 4번 시작맵이 4번인가배 황에서 호석이 나왔다고 그거처럼 나이스구만 나이스 나 지금 포획이 너무 재밌거든 한번만 더 포획해보자 아 뭐야 왜 안 숨어있어요 아 이거 이 자식이 오오오오 뭔가 맞췄어 차차 맞춘건가 아하하하 맞춘거야 안맞춘거야 갑자기왜 들어가 아 지금쓰면 되네 말 되게 안들어 진짜 해냈다 때렸다 때렸다 내가 아따가 이게왜 맞아 버그다 버그 땅에 숨어있어도 맞아요 오케이 아아 얘 천구 아하하하 힘들다 에라이 아 아 아 아니 왜 차지가 안됐지 방금 어 이런 근데 얘도 충맞춤이 분명히 될거같은데 솔직히 너무 어렵네 아 위로 이동되면 안되지 해보자 아 아 들어갔어 아하 이게 오네여서 또 나오겠지 아 우리 야옹이들 때문에 아 좀 이번 수력은 길어질 것 같다 이거 오호 나이스 맞았다 막 휘두르다 보면은 전구가 맞고 그러네요 막 휘둘러보자 어 튀어나온거야 뭐야 오 돌려매기 아깝다 내 3차지 어디갔다 버렸어 내 3차지 메비동 3번 나도 가자 확연하게 이게 대검은 렌스랑 전혀 다르네 맛이 너무 달라 어렵다 이거 빠암 가자 입막 당하지 마시고 오케이 전구 막 써봐 괜찮아 막 써봐 닫아 아깝다 닫았다 부섰다 오오 전구를 부섰어 이렇게나 빨리 확연하게 대검이 전구부수는거는 최적이구만 실패 화공백이니? 크핳핳핳하 어 coho 그거만 좋아 다른 데를 도저히 때릴 수가 없다 이거 꼬리? 이 자식이 꼬리도 치네 안 맞아 안 맞아 꼬리 세 번 연속으로 칩니다 이런 적은 없었는데 와 등 되게 단단하다 세상에 수중전 중맞춤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아주 어려워 절대로 쉬운 작업이 아니라네 아 그러네 오 이렇게 맞추는 거구나 지금도 전구 맞았죠 와 진짜 어렵다 와 대검 들을 때는 고양이를 꼭 빼야되겠습니다 이거 아하 아쉬워 춤맞춤을 잘해야되는데 그게 절대로 쉬운 작업이 아니여 오 그러네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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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 상태에서도 되게 유용하게 춤맞춤을 써먹을 수가 있는 녀석이네 네 자 깨달았어 이거구나 이 맛이구나 손맛을 지금 깨우쳤어요 근데 얘가 렌스때보다 덜 맞았다 덜 맞아서 지금 4번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라이트크림님 반갑습니다 어 물 밖에서 싸우네 좋아 뭐야 쫄아가지고 이 자식이야 무서웠잖아 갑자기 까지를 왜 세워 무섭게 얌 얌 얌 뭐요? 어어 뭐야 이게 물도 아닌데 어어 잠깐 자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 오 어떻게 들어간거야 깜짝이야 이건 놀라운 전술이다 이빨은 아주 괜찮아졌습니다 한동안 쉬어가지고 도보레모 안 만드시나요 아 만들고 싶어 미치겠는데 안나올까봐 3차지만이신니 나이스 땅위에도 습네 나 이거 처음봤어요 처음보는 모습이야 더 어 자가나벌 아 근데 되게 오래 버티네 이놈 정말 오래 버티는구나 여놈 아 아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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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저렇게 물밖에 나와있어도 되나요 글쎄 이상한 녀석 아 뭐야 이게 이딴게 공격? 어어 오 저게 공격입니다 달려오는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드려야지 안전하게 이제 포션이 없다 빰 아아 요녀석 진짜 우리 고양이들 완전 무술모해 으 응 오 her 어...! 나이스. 꼬리 맞으면 감전 . 감전됩니다. 감전. 주의를 해야되겠어 말아야되겠어. 꼬리는 감전 . 잘 켰겠다. 얍! 바로 태세변환에서 달려가 머리통을 한 번만 맞춰보자 중맞춤으로 여기까지 자 격당히 치고 빠질 줄 알아야지 멋진 남자 날바 나이스 아 이거구나 아하 오케이 여기서 한 대 맞고 아 예 전구 맞으니까 진짜 데미지 들어가는 게 느껴진다 전구 맞추는 재미가 쏠쏠하구려 전이 전다 자 이제 잡으러 가자 좀만 더 양념 좋고요 마음에 드는 것 좋아 온라인인가요? 아니요 지금 저 솔플중 여단 퀘스트중이라서 이거 몬스터헌터 온라인 아닙니다 중국어 아니고요 일본판 몬스턴 도트라이 G HD 위 유 버전이 되겠습니다 노 온라인 멀티 한 번 할라 치면은 마음에 맞는 시청자분들을 만나야 돼요 네 이거 멀티하는 중 아닙니다 온라인도 아니고요 반갑소 간만에 찾아주시니 고맙습니다 고마운 의미에서 예쁘게 포획하고 이 자식 등지느러미 뽑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헌터 온라인말고 중국버전 말씀하시는거죠 에? 어떻게 땡 아 아 바나나 오케이 바나나 나와 나와 이 녀석아 아아아burse sotto 자꾸 두 Потому 어떤 살짝 자 먹어 그거 맛있어 맛있어 그거 야 이게 왜 안걸리지 버그 버그 버그다 버그 버그 어딨지 아! 아 바나나 진짜 자 자 먹어 그거 맛있어 맛있어 그거 야 이게 왜 안걸리지? 버그 버그다 버그 버그 어딨지? 위치가 안보여 뭐야 뭐야 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어벙어벙하구만 이거 뭐야 저거 까는 것도 은근히 쉬운 작업이 아니네요 이 자식이 재수없으면은 이거 안보겠는데 자 지금 포획 성공 되게 쉽다 무지하게 쉽다 오늘 수렵 상당히 좋아요 랭고 마찌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렵 상당히 좋아 10분쯤 게다가 손맛도 상당히 좋았어 감이 뒤늦게 잡혀가지고 아 우리 고양이 뺄걸 그랬어 축맞춤이 아무래도 되네요 이게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콩콩콩 콩콩 CA 어 말 다 저거 이거나 캐야지 음 음 음 됐어 됐어 자 이제 바나나 대검 갔다가 랑그로토라 등짝을 뽀개 버리기만 하면은 모든게 완벽할 것 같습니다 네 어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못봤는데 어 뭐야 안나온거 같은데 느낌이 아 이거 느낌이 이상해 어 이게 뭐야 기마 기마구레 기마구레가 뭐죠 기마구레 기마구레 뭔지 몰라도 좋아보이니까 기마구레 먹겠습니다 기마구레 기마구레 우리 어 김현족 우리 차차랑 가야바 확실히 쓸모가 없어 고양이 데려오고 싶다 음 음 흠 흠 흠 それ 어디 보자 음 보자 보자 음 음 음 음 됐다 자 한번 보내볼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됐다 오 땡큐 러너 관련인가 기력 관련인 것 같은데 뭐 그러면은 뭐 패스를 해도 되겠네요 패스 아싸 정산도 봤고 응가도 나왔고 지금 퀘스트 3개 돌았죠 3개 돌았으니까 농사 농사 고고 자 이제는 몬스터들이 느롭게 세다 너무나도 센 것 같아 벌꿀을 지금부터 착착착 모아두지 않으면 진짜 나는 피를 보게 될 것이야 어 많이 늘려 놓자고 그리고 봤지 그 어 아 잠깐만 여기 없네 예 그 회색깔 없네요 회색깔 늘리는 게 없네 접착초가 없네 접착초가 이런 똥 같구만 오 노 접착초네 그럼 나 소재욕을 무슨 수로 벌어먹지 이거 큰일이다 접착초는 그냥 채집을 통해서 알아서 벌어와야 되는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바나나 대검을 만들기로 합시다 바나나 대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아 하나 안나왔어? 아... 아... 트지는 행상인 할머니가 다 팔지 않나요? 아 그랬던가 암튼간에 이게 뭔가요 아우 성질나 하나가 안나왔어 하나가 몇개? 하나가 하나가 안나왔어 하나가 아... 다 나온줄 알았는데 아 벌써 마음 놓고 있었는데 몸은 아주 괜찮습니다 이빨 뽑으니까 아주 날아갈 것 같아 여러분도 이빨 뽑으세요 사랑니 뽑으셈 겁나 시원해 아우 한번 더 잡아야돼 아우 이번에 아주 되게 잘 잡아볼게 되게 탄지하 항구에서 소재옥과 탄소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지금 가볼까요 어어 접착초다 나이스 접착초같은것도 얘네들이 또 이렇게 보내놓으면은 이것저것 잘 물어와서 되게 좋아 되게 좋은데 대검 쓸 때는 좀 쓸모가 없으니까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마 가만히 있어 따라오지마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 내가 요 며칠동안 아주 그것때문에 마이너스 기운이 온몸을 그냥 휩쓸었거든 어우 다행이다 집에서 간다 접착초를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퀘스트 할때마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야될 것 같아 근데 뭐 이렇게 말풍선이 많지 교관님 여기도 있었네 우리 교관님이 없는데가 없어요 뭐야 이거 뭐 주는데? 생큐 뭐라고 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오케이 생큐 생큐 또 있다 여기도 있네 여우 여우 으흠흠흠흠 어이게 되게 맘에 든다 오 정말 맘에 들어 여기도 있었는디 몰라? 응? 여기도 있는데 흠흠흠흠흠 몰라 안 보이네 자 바로 이 할머니죠 이 할머니가 파네요 이 할머니는 반값 세일 하나요 질문 반값 세일 할때 사는게 이득인가 아니면은 그런거 없으니까 그냥 사야되나 세일을 할까 안할까 이거 살까요 좀 많이 사둘까 저렴 하진 않네 반값 판다고 아 그래요 그럼 몇개만 살짝만 사두겠습니다 살짝 아주 요만큼만 한 10개만 반값도 한다고 근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템을 팜과 동시에 반값까지 할라치면은 네 그러니까 좀 몇개 사놔야될거같애 나중에 살라치면 없을거같애요 비싼건 사지 말고 지금 돈이 절대로 많은게 아니야 몇개만 강화하고 무기 새로만들면은 그냥 거지꼴 되니까요 한 5개만 더 사자 밀은 남는데 됐다 됐어 자 한가지 굉장히 내가 이것때문에 접착초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다행입니다 모넌원은 한글판이 없나요 모넌원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모넌원도 있나 모넌원이 그 도스 뭐라그러던데 모넌원은 진짜 모르겠어 아는사람이 답변해주세요 이건 이제 트라이라고 몬스터헌터 트라이 쥐 예 몬스터헌터 트라이지 서드판의 이제 확장버전이 되겠습니다 닌텐도 위 유로나온 글쎄 뭐라고 답을 해야지 깔끔한 답이 되는지 모르겠다 한번만 더 잡겠습니다 등 지느러미를 위해서 나 템이 있는지 확인만 하고 다 있다 가자 등 지느러미 은근히 잘 안나오네 이거 서드랑 트라이는 완전히 별개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죄송 아 전혀 다른거예요 죄송합니다 아 그래? 몰랐넹 트라이랑 서드가 있고 트라이 쥐가 따로 있고 헷갈린다 왜 이렇게 헷갈리냐 어? 그 쓰리 시리즈는 왜 이렇게 헷갈리지? 시리즈가 도대체 읽어야 되는거 지난번에 뭐 얼티메이트가 어쩌고저쩌고 그 이름 읽는거부터 시작해서 너무 헷갈렸어 음 이번에는 축맞춤 위주로 고양이도 안 데리고 왔으니까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음 음 아니 아니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 먹고 가야지 응 하나 더 짠 됐스 반갑다 튱글 3차지 어허허허 나이스 자 전구를 지금 3차지 갖다 후려찼사용 좋아요 되게 좋은 시작이야 오오 쉽지 않은데 잘해냈다 에에으으으으으으 이거 안 막아지지가 않아 이거 잘 기억하거라 안 막아진다 이거 자 축맞춤 야 모르겠다 남자아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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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어느 쪽으로 돌지? 바보 녀석이네 이거 차지? 크으 안 돼! 아! 하하하하 걸렸다 마비 걸렸어 마비 걸렸어 오! 자 후속타를 맞지 않았으니 나이스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방장님 이거 닌텐도 위유로 하고 있습니다 닌텐도 위유 화면만 이제 컴퓨터로 띄워서 방송하는 것이고 위유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굴러다녀 이 자식은 자 여기서 한번 돌려보면 전구 맞겠지 그렇지 아! 아! 옆구르기가 있구나 돌아버리겠구만 하하하하 아 개똥같네 아 히로우 히로우 아하하하 이런 잉 아 이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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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멀리 튀어야 되나? 아 또 걸렸어 아 도 Annual 하하하하 내가 물가들어에서 못 막은 거라고요? 진짜 아 지길 잡아 먹혔어 성질나 아 진작 아 그래요 하드쉬구나 그렇군 정말 간만이구만 모논으로는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영자님 모논을 그러면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냠냠 못한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제부터 잘할거야 실수야 실수 이건 실수다 고양이 한번 빼니까 어그로가 다 나한테 쏠리네 어렵다 어려워 원래 헌터는 수레 타고부터 시작이지 안그런가 한수레부터 시작 들어가 페인트 볼을 안붙여놨어 어디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인가 너 여깄지 푸크 이거 맞아? 아 맞네 맞네 일로와 이짓거리하면 데미지 어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 어 막아진다 오케이 에 3강탄만 막아지네요 이런짓도 하네 똑똑해 나이스 한 번 더 나이스 이거 진짜 스킬 중에 불굴이 있습니까 진짜야 아 진짜입니까 수레를 타면 탈수록 이제 공격력이 점점 증가하는 진짜? 리얼리? 엑 제가 프로기 세트를 완벽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좋았어 불알하고 괜찮아 으악 어우 더럽게 아프고 알았어 좀 더 이 자식의 약점은 저기 보이는 저 전구인데 전구 담아 때리는 건 무작위 어렵단 말이야 아 감았어 이제 부입하기에도 다 됩니다 전구를 때려야 돼 전구 저 째깐한 거 말입니다 저 째깐한 거 머리 쪽에 가서 때리려 치면 이 자식이 깨물어가지고 나를 견제하는데 약점 때리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갑을 잡으러 갈 때는 프로기 세트 말고 재기 세트를 입고 가세 기절 반감이 개꿀입니다 아 그거를 난 생각을 못했네 전문갑니다 아주 물 밖에서 싸우는 게 훨씬 쉬운 건 맞는데 이 자식이 절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움직여 주질 않아요 아주 지 멋대로 해 멋대로 강제로 물에서 싸워야돼 오 뭐야 오오 다섯방 여섯이요 오케이 여섯대 때리고 기절 걸리면 나이스지롱 한대도 안 맞았다 구속타 앗 허공배기 너무 내가 지금 충만추를 빨리하고 있어 좀더 빠르게 아 좀더 느리게 천천히 휴 시야가 지금 엄청 불편해 안녕 아하하하하하 이게 걸리네 아 아 아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저거 걸리는구만 아 몰랐어 지금이야 아 뭐야 왜 막고 있어 야 여기서 충맞춤 하나 둘 빵야 아 여기서 여기다 나이스 어 좀 이제 감 보다가 더이상 맞기 싫거든요 조금 감 보면서 여기로 이차지 여기서 전구 그렇지 전구가 박살이 났구나 보라 오케이 아주 좋아 질문 질문 전구가 부서진 다음에도 전구가 약점인가요? 전구가 박살이 났는데도 약점인가? 사왕룡처럼 다른거 아니야? 또 때렸어! 오케이 이거 은근히 때리기 쉬운데 은근히 그렇지 어이 아 전구 때려도 약점 맞는거 같은데 전구가 박살이 나더라도 되게 아파하죠 지금 너 잘 걸렸다 일로와 오늘 아주 대검뽕을 제대로 느껴보자 엑 박살나도 계속 치면 된다고 되게 쉽네요 빵 으하하하하하 좋아 피 튀기는거 보면 약점이 확연하게 맞네 잉 어디가 어 쟤 지금 8번으로 이동했는데 쓰읍 네네네 약점이 100% 맞는거 같애 꾸준히 전구만 패버리면 되겠습니다 흠 엥 1번도 오네요 나 얘 여기 1번 온거 처음봐 롯게앤미 그렇지 어 뭐야 날 봐 그렇지 1번 확실히 지상에 나오니까 편하지 달아 오우 진장 바나나들이 어 어어 무식하게 딜해볼까 그냥 쓰읍 포션 안먹어도 돼 이제 피가 거의 한 30 남은거 같애 저거 하나 둘 에쓰 좀 조심해서 딜하자 아하하하 전다 벌써 야 엄청난 속도야 지금까지 했던거 중에서 제일 빠르네요 오 어이 아 이제 대검만 조금 더 좋으면은 이녀석을 아주 그냥 빨라버릴 수 있을거 같은데 어? 얘 지금 일로 갔는데요 8번으로 자러간게 아니라 지금은 3번으로 갔어 좀 좌우지간 잡겠습니다 잡자 어 대검은 급하게 하면은 아니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냐우 하하하하 포획이다 몬스터볼 그렇지 이야 까리하다 나 갑을 마스터했어 이제는 절대 꿀리지가 않는군요 차가나부를 마스터하는데 성공 이젠 그냥 회뜹니다 회따버려 지느러미 하나 나오면 이제 대검을 만들어서 게이트 월치로 가면 되겠습니다 딱이네 트라이즈같은 경우는 이제 포획이 아무래도 너무너무 이점이 많다고 하시니까 이제부터는 포획 위주로 계속해서 잡아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포획이 좋아 킬러비틀 지금 사면발로 나온거야? 제수도 좋아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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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퍼주는겨요? 나이스 수정전을 잘하는 걸로 보이나요? 아무래도 많이 시달려가지고 조금은 늘었나봐 나 네 지느러미 나왔다 지느러미 다 나왔습니다 어 나왔어 나왔어 이제 이거 갖다가 바나나 대검 만들어서 재미나게 수속성 대검 굴려 먹으면 되겠다 네 이거 초반이에요 되게 하위에요 하위 시작한지 2주 정도 됐고 어 한 10시간? 어 그 정도밖에 안했습니다 아직 상위 갈려면은 한 반 정도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네요 검은 대검뿐인가요? 그렇지 않죠 대검도 있고 태도도 있고 여러가지 다 많은데 일단은 초반에는 대검으로 조금 굴려 먹겠습니다 아무래도 태도로 바꿔야돼 이제는 한마도 한번 쓰고 싶지만 지금은 수속성 무기를 들어야 될 차례다 바로 이거지 공속이 너무 느린 것 같아서 답답해요 미안합니다 제가 그런 무기 전문이래서 공속 빠른 무기를 무지하게 못 다뤄요 미안하게도 한방한방 내려치는 그런 무기들만 씁니다 제가 쌍검 한송검 트라이지 같은 경우에는 잘 못쓰겠네 자 완성이다 바나나 대검을 만들었습니다 바나나 대검 강화가 되나 한 번만 체크를 해보고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상위 단계지 됐고 해머나 한번 볼까? 철암마도 만들 수 있고 연꽃암마도 이제 상위로 넘어가야지 할 수 있고 됐어? 자 이거 갖다가 지금 콩벌레를 지금 잡으러 가겠어 콩벌레 음흠흠 제가 무기는 그래도 다 이것저것 돌아가면서 씁니다 무기는 다 돌려가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초반이래가지고 자금이 없다 자금이 무기 이것저것 다 쓴 돌려 쓴다고 치면은 돈 부족해서 배를 굶게 될 것이요 그래서 안돼 초반엔 좀 한무기로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게 좋을 것 같아 모노는 일본어를 잘할 필요가 하등에 없습니다 필요없어 수렵으로 때운다 아이템도 다 저 뭐냐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라보건 제가 초반거너 못써요 돈이 없어 돈이 그지요 그지 트라이지 한글판은 없습니다 없어 애석하기도 없어 트라이지는 한글판이 없어요 진짜 아쉬워서 나도 지금 이러고 이러고 있다 아쉬워서 자 랑그로토라의 시간을 가져보자 가자고 가신 나 구멍 간단하게 마지막에 연 뭐